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1프로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혈입니다 네 아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은이입니다 네 토막스입니다 엠발입니다 인사하세요 하루입니다 오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국입니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원조아차산 나스댕입니다 나스댕님 어저께 도장 깨러왔다가 깨구락지 되는거 오늘 복수혈전하러 나온거 같아요 오늘 또 재미있을걸로 예상됩니다 깨구락지 하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타세요 대신 원조는 누가 원조입니까 방 뺐으면 그걸로 끝내고 원조가 누구냐고요 원조 인정합니다 원조 인정합니다 이 방송부는 자 편집 들어가겠습니다 알라덴하고 하이튼은 증인 신청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개뿌리 그냥 우리가 개뿌리라고 불러요 싱싱무리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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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겠다고 어? 이거 안 해봐서도 한정적이구요 아직까지는 아이고 그 돌치워 자 변발님 개 뿌리코스 페달링이 빨라요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요?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나세 선수는 양파님 잘 넘어갔어요 뿌리가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야되요 나스 댁님 나스 댁님이 요런거 사실은 강하긴 한데 이게 까다로워요 지금 미션이 아유씨 아유씨 낫 에이 이거 부끄러졌다 아유씨 어필님 이렇게 출발을 어떻게 해요 싱싱구리님 싱싱구리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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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좋아요 꼴대 통과 꼴대를 통과 못하고 엉뚱한 꼴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나스 댁 선수 심오한 표정으로 출발을 했구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나스 댁 나스 댁 선수 어 성공했습니다 훌륭하신 분 나스 댁 선수가 성공을 했구요 벤발님 어 벤발님도 이제 좋아요 좋아요 거의 90%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연이어 성공하는 그런 이해가 많아요 내 정기 잘 들어갔구요 여성 세계 최초를 노리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아 여기 전기빨 토마스님 쌀포시 넘어졌습니다 조혈림 조혈림 빠른데도 불구하고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세번째 성공 되겠습니다 여성 회원들이 세계 최초를 노리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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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워진거지 짱싱구리님 구리구리 싱싱 구리 살지는 않아요 짱싱구리님 아이씨 아이씨 양파님 오우 오우 많이갔어요 많이갔어요 자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양파님 자 호수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입니다 토마스님 자 조양으로 틀어야되요 성공입니다 토마스님 요새 많이 많이 늘었어요 고수들이 이쪽은 너무 쉽다 그래서 토마스님 상급 코스를 도전합니다 역시 코스가 상급은 어려워요 이럴소야되나봐 여기 짱싱구리님 상급 코스 올라왔어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럴리 오우 좋아요 살렸어요 실패입니다 못 넘었어요 실패입니다 자 엠발립 오우 마지막에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짱싱구리님 자 볼로 가면 불합격이고 됐어요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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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그게 변발님 어렵죠 어려워요 자 주엘님 좋아요 올라갔고요 이제 조양이 문제가 되죠 됐고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공입니다 돌을 지나가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올라가서 깨졌어 최월아 플레임 이렇게 올라갔으면 조양이 안돼잖아요 조양이 안되잖아요 조양이 골로 지나갈거야 고기 고기로 지나갔고 고기 고기 나이스 저번에 보니까 재현이 안 돼 재우 스님? 중 아니에요? 재우 스님?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칭찬을 못해요 양파님? 넓게도 해 넓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꺼... 껐어요 어떻게 할까지요? 어디까지요? 땡입니다 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세우지 마요 세우지 마요 좋아요 좋아요 나스댕 선수 스프링클러 코스 나스댕 선수 스프링클러 코스 아이씨 아테나님 올라왔어요 복수 혈전 나오신 나스댕님 로간스는 철님 로간스는 철님 복수가 깊지가 않아요 복수가 없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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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의 성공입니다 양파님 성공했습니다 성공이에요 넓게 돌아서 넓게 돌아서 넓게 돌아서 그 다음에 복수 혈전 나스댕님 혼핑으로 뛰어줘야돼요 혼핑으로 뛰어줘야돼요 이건 acost는 안잡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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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변했는데 그걸 못 볼까요 Hyster 편리 아으 이번에 좋고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제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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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댕 선수 어제 오늘 깨구락지가 되고 가고 있어요. 오 좋아요. 잘하면 잘했다 그래야 돼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요번에 좋아 보여요. 자 꺾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나스댕 선수 이제 마지막 샷 되겠습니다. 이거 10번 20번 해서 되는 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만에 끝내야 돼요 원래는. 나스댕 선수. 신중하게 입장했는데 실린났죠. 땡. 전문용어. 하루님. 됐어요. 올라갔고요. 자 살려야 돼요. 됐어요. 잘 들어갔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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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성공입니다. 해냈습니다 하루님. 성공입니다. 잘 쥐겠어요. 장악골대. 아테나님 도전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왔는데 없어요. 왔는데 없어요. 장악골대. 통과했고요. 아이고. 장악골대. 좋아요. 올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돌이 하나 있네. 주열림. 잘 들어왔고요. 왼쪽이요. 왼쪽. 아이고. 너무 부패스. 그냥 바이를 타야되겠다. 나스댕님. 드리메비약이에요. 좋아요.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오! 아이씨. 깜놀. 양파님. 통과했고요. 주열림. 좋아요. 아이씨.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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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에요? 제가 두 손에도 카메라 촬영을 안 하다는데. 아아! 나스댕님. 자 이제 두 카씩만 찍기로 했어요. 나스댕님. 어렵게 됐죠? 땡입니다. 아이씨. 세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두 번의 기회를 날리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아이씨.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아이씨.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아이씨. 아이씨. 좋아요. 이거 좋다. 어머나. 아이씨. 아이씨. 현재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기회를 한 번씩 더 줍니다. 땡입니다. 뱀발님. 잘 들어왔어요. 침착하게. 아아. 왜 중급으로 성공을 해버리죠? 주열림. 저도 중급. 중급으로 하나요. 아우. 좋아요. 완벽한 성공하겠습니다. 아우. 나이스야 되겠습니다. 아퇴하님. 잘 통과했고요. 나스댕 선수. 차분하게 통과를 했는데. 아아. 진짜 씨. 말주마주마. 말주마주마. 아이씨. 아니. 나스댕 선수가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내가 조금 떠들면 그것 때문에 안됐다고. 어이구. 여기서 괜찮네. 아아. 어필님. 차분하게 출... 통과했어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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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성공했습니다 중급 코스 성공 제우스님입니다 스님이 많아서 헷갈려 나스댕님 땡입니다 말 안하니까 거기까지 가네요 그래 진짜로 싱싱구리님 어렵게 됐죠 개망신 코스에요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어필님이 두번 성공할때 아무도 성공을 못해서 개망신들을 당했는 코스인데 주열림 한방에 아 성공경험 많아요 여기 아이고 제우스님 호칭이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어이 좋아요 아 코스 이탈 양파님 잘 올라갔고요 꺾어야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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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예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주열림 올라갔고요 바로 어휴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 토마스님 중급 코스 도전합니다 중급 코스 성공한적 있고요 야 올라가는데 몰라요 몰라요 제우스님 제우스님 잘 올라갔고요 제우스님이 작전이 별로 안좋아요 주열림 성공입니다 저렇게 빠른 페달링은 성공이 돼요 어필님 좋아요 아 싱싱구리님 고무롭게 틀면 조금 어렵죠 말하며 전화로야 나스 댁 선수 오늘 멍성마리 무지하게 나갑니다 흔들리는거 봐요 나스 댁 노관선은 철 한방에 끝내야 돼요 한방 아이구씨 나오고 땡입니다 살구씨 아니에요 아이구씨 사로님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우 좋다 자전거가 길어서 전기차가 좀 불리해요 왜 말을 하면 싫하죠? 해설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까지는 더 쉽게 하는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는 더 쉽게 하는거야 하루님 하루님 바로 꺾어야되요 아 꺾어져요 코스티타 어 좋아요 나스댕 선수 노간스문철 조양의 대가에요 조대 코스 이탈 되겠습니다 어필님 아 눌렀어요 오오오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건 이게 더 쉽게 오는건 어려운게 아니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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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orth 성공이에요 성공 이것이 Mainly 좋아요 Lil 아니 좋아요 oul 쎄게 밟아 쎄게 밟아 어필리 예제 잡투바입니다! 없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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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어 오 좋아요 흔들렸어요 아깝습니다 아 왜왜왜 멈췄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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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게 밟아 쎄게 밟아 쎄게 밟아 쎄게 밟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쎄게 밟아 천천히 밟아 밟아 오우 그렇게 빨라 글로 온다고? 우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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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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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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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토마스님 도마스님 도마스님 위험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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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림 도전한다는거 자체가 참 용기가 대단한거에요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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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applying 도마스님 hooks 200초 방 moje 방법 ожалуйста 장 theological 모델님 날 지쿠 그 kepada 유난하 Mid 드린데요! 엄청나구만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요코스는 이제 부러진 갈비뼈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천천히 빨라 빨라 됐어 걸리지 않나? 빨라 엄청납니다 성공입니다 빨라 빨라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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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fficient